진행하겠습니다. 세팅해주세요. 복불복이네 진짜. 나 이거 못하는데. 하나는 물, 하나는 소금물입니다. 모르겠는데? 야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진짜. 저거 살았다. 살았다 살았다. 비트 보내드릴게요. 하셨습니다. 나에서 큰일 날 뻔했어 진짜. 네, 올해 하반기 문 다 썼네 여기다. 내가 본 미소 중에 가장 가장 해맑은 미소 같은데? 맨날 가렸거든. 형님 어떻게 공평하게 갈가입으로 하실까요? 갈가입으로 하자. 가위바위보. 인우승. 공감받고 소금물 같다. 인우야. 천국에서 잘 쉬다 와. 형도. 형도라니. 지옥도에서 잘 쉬고 오라고? 아니요 뭔지 모르잖아요. 저는 이거 볼 줄 몰라요 아직. 내성이 없어서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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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까? 누굴까? 나! 다시 돌아갈! 모르겠다. 연정웅! 다시 돌아가! 아이고 정훈이 형 어떡해! 정훈이 형 괜찮아요? 얘들아!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! 아이고 형! 왠지 한 명씩 올 거 같아! 자 빨리 갑시다! 네 알겠습니다! 빨리 가! 정훈이 형! 미안해 형! 이따 봐요! 살아와야지! 얘네 들어갔어?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갔어? 연정우씨 지옥도 여행에 최종 당첨되셨고요 문명과 떨어진 곳에서 자연의 소리만 즐기시라고 불필요한 수지품과 휴대전화는 저희가 특별히 보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정웅씨도 배로 이동하시죠 같이 아시죠? 우리 거기 화장실도 없다면서요? 그냥 쉬어야 하는 거야? 만날 날 있겄지 만날 거야 형 어? 만나겠지 설마 못 만나겠어? 안 만났으면 좋겠다 좀만 참아! 안 만났으면 좋겠다! 떠나가면 안 돼요 전화할게요 하지마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제발 나를 떠나가 내 걱정하지 말고! 잘 살아! 잘 살아! 더우미녀! 땅을 파서 머리를 집어넣어 형! 그만요 그만 이라고 넘어와 머리 집어넣어 줄게 그만해 이러다 비지겄어 너 총 없어 총? 어? 너 총 화해 이런 거 돈 돈 없어? 돈 낼 거야? 정오리성! 잘 살아! 정오리성 내가 얘기해볼게 잘 살아! 정오리성! 꼭 모시러 갈게요! 꼭! 돌아와야 돼요! 왜 그러고 있어요! 함께 가미로 했잖아요! 아우 치고 있는데 저거 뭐 함께 가! 함께 가긴! 왜 혼자 아우 다 들어가야 돼 다 반겼어 아우 갔다 이틀되면은 좀 아우 옳 ah 아우 아워 아우 popul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